띵뽀 주문하러 갈게요! 어? 뭐지? 우리... 만국 주문하네... 뭐지? 아 너무 빨라! 도착 도착!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5050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50의 문샤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50의 예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50의 키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50의 아테네입니다! 저는 5050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포티파이에서 5050만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러브춤과 함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주파수를 맞추려면 오늘 이곳에서 저의 이야기를 많이 드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근데 언니들! 여기 세트 분위기가 마치 드라이브스루 를 연상케 하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죠! 저희가 여기 스포티파이에 온 만큼 저희의 타이틀곡인 우리 SOS를 플레이 주문해 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주문 메뉴는 결정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주문하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띵버! 주문할게요!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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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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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0 to go through the Spotify Rookie Through and make a play order for SOS. Your verification is needed. 그럼 저희 열어야 되니까 단체소개 빨리 해볼까요? 아 좋아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티피티입니다!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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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구 먼저 선발 때 술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타이틀! 타이틀! 멋져! 언니, 멋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 샤넬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시면 제가 좀 멋있죠? 제... 하드... 하드... 할래요? 네! 왜요? 아, 땡! 아, 이거 좀... 부끄러운데? 아니야, 아니야! 다들 이렇게 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넬문입니다. 네! 네!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날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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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케이, 다음! 아, 다음! 제가 끝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테나로 갑니다. 완전 러비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완전 러비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아니요! 할 수 있어! 저는 먹을 때 되게 러블리하게 먹는데요. 아테나랑 같이 먹방을 하게 된다면! 퀄리티 좋으네요!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어? 못 들렸어. 파이팅! 등장! 등장! 언니 지금 퀸카예요! 퀸카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전학 온 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춤도 출 수 있고! 저랑 같이 학교 생활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마지막! 아, 언니 지금 자체에요, 언니! 기대된다! 언니 뭔가 잘할 것 같아! 아, 좀 애교 한 번 보여주면 돼? 아, 애교 3종 세트! 애교 갑자기 반전인데 애교! 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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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는 게 취미입니다. 우와! 우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제발. 열어주세요, 제발. 우와! 빨리 가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 하나, 둘, 셋! 5050. congratulations on making it to Spotify Rookie Through. Please check how to place a play order for your new song, S.O.S. 넷!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거 빼보면 안 돼요? 그만해. 화이팅! 넷! 완벽히 이제 모자랑겨? 언니 그냥 물.. 언니 물 조금 더 넣어야 돼, 상관. 아! 아! 제이어스 걸그룹 걸그룹 이거는 100%의 나의 잘못이요 죄송하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언니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기회를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야 막내 마이크가 있는데 준비됐어 마이크가 있네 우리 한 번 더 하자 마이크야 마이크야 하나 둘 셋 도착! 큐브 하나 빼고 저는 큐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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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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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0의 SOS 준비해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내 맘 깊이 들려온 메세지! 5050의 SOS play order has been made. 5050의 SOS는? 5050의 SOS는? 그건 맞아요! 언니, 우리 팀의 중심! 고마워! 저는 아무래도 언어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SOS를 5개국어로 불렀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SOS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의 미래를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어슷할 때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가슴 깊이 희망을 마주할 순간이 올 거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스포티바에서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평소에 진짜 24x7 노래를 듣니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음, 저는 출근하면서 다윤이 우리 SOS 다윤이 우리 SOS 잘한다, 잘한다! 예! SOS, I'm calling 내 맘 깊이 들려온 메시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양궁을 활 좀 당겨본 여자란 말이에요. 좋아! 그래서 양궁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렇게 잘해? 야, 이거 재능 안 해요. 천재, 천재. 진짜 나중에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롱보드와 복싱이 아닐까 합니다. 와우! 오 하안. 멋있었어. 진짜요? 이거 보겠지? 오하아. 안 보여줘야 해서 오ㅎ 고 tract 놀랐다. 좀 멋있는데? smell 5050가 네 곡의 러브튠이라는 앨범으로 팬 여러분들께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비티, 스탈린아이, 푸시얼 러브, 그리고 타이틀곡 SOS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저희 5050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겠지? Your order for 5050s SOS is now ready Please check if your order is correct 별빛마저 까만, midnight 어? 뭐지? 어? 우리... 이거 안 빌리지 마는데 안 빌리지 마세요 끝까지는 안 나와요 뭐지? To listen to the full version of SOS, you must make an order payment 가보자 5, 6, 7, 8 5050 가보자고! 네 조금 전 선명히 들린 목소리 다운다운다운 SOS I'm calling 내 맘 급히 들려 Oh message Can you hear my SOS? Oh darling We give you the truth In you I'm you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Can you hear my 땅땅 SOS SOS URRA 따라라라라 SOS URRA Oh Oh no Oh no Oh no It's not at all Why are you doing the pro-alnya I got no 아 개인기요? 야 막내 렛츠고 샤넬 언니 아 잠시만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부끄러워 아까 깜짝하게 아 찜짝하게 좀 더 선배님 렛츠고 너무너무 심한 꿈 반복되는 loop Go around 점점 더 선명히 들는 목소리 원은 네 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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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I'm calling 내 맘 깊이 들려온 메시지 Can you hear my SOS, oh darling We can you love it too Can you, I'm you Can you hear my SOS 단속에 가고 그냥 Can you hear my SOS 내게 물을 거는 소리 뜯어뜯어줄게, don't worry 다시는 나를 안면하지 않아 SOS, I'm calling 내 맘 깊이 들려온 메시지 Can you hear my SOS, oh darling Can you hear my truth in you I'm you Can you hear my SOS Can you hear my SOS Can you hear my SOS 이 장면 상지 Your payment has been received Please pick up your order of SOS 우와 신기하다 진짜요? 우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루키스루에서 다채로운 매력의 5050를 주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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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진짜요? 대박 우와 우와 다 같이 담겨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성공적으로 SOS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문도 성공했으니까 스포티파이 글로벌 리스너 분들께 SOS가 어떤 곡인지 한번 불러드려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5,6,7,8 SOS I'm calling 내 맘 깊이 들려 A message Can you hear my SOS Oh darling 귀 기울여 my truth In you I'm you 오늘 스포티파이 루키스루를 통해 재밌고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멤버들 오늘 하루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희은이 저는 스포티파이가 이렇게 첫 공식적인 자리여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왜냐면 저희 알잖아요 스포티파이 저희의 워너비 그쵸 네 그래서 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저희끼리 재밌게 노는 하루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요 그럼 다채로운 형태의 사랑을 우리만의 사연으로 이야기하는 이번 앨범 러브 튠도 오이 저희의 스포티파이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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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 아니 좀 봐주면 안 돼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언니는 퇴근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고 뭐든요? 저도 몰라요 뭐든요? 서점에! 서점에! 안 돼 안 돼! 죽을 때까지 같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